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음료부터 따라 볼까요? 추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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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라면에 김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팽이버섯 말하자마자 믿기 밉다 매운데 깊은 맛이 나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치킨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진짜 김치가 맛있네요 근데 오늘 진짜 김치가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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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마요네즈 참기름 다 먹었네요 자, 다 먹었네요 오늘도 후니의 푸짐한 한끼 앵그리 너구리 4봉지랑 김밥 5줄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